드림캡처 안녕하세요 드림캡처의 여왕 수아입니다 오구오구 설명서 딱! 아빠나온나나 아 같이 세월을 먹는구나 아 아 이거 진짜 같이 놨어요 댄스 여왕 난 똑똑해 담비 언니는 첫째에요 네? 첫째요 하이파리 오우 요리여왕 아 콘대여신 드림캡처 만남 어 인정 수아님 자요? 요즘 내가 맨날게요 손톱 깎아진 놈 손톱 잘 깎아진 놈 몰랐다 빨간 사막에 김성아 김성아 사랑해 사랑해 솜브라 이번에 길머리 언니 잠깐만 내가 하려니까 똑같이 했는데 네 분명 좋은 얘기들을 가득했는데요 왜 탈탈탈이 일단 일단 손이 자요? 못 일어나더라고요 오늘도 오늘도 지각했습니다 벌써 그리고 모든 말을 정확하면 저는 정말 만능인 것 같아요 고마워요 한 명 지켜드리겠습니다 다